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랜만에 영화편을 녹음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고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평 분량도 좀 짧을 것 같고 이렇게 원고를 쓰면 편집을 좀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애드립을 안 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저희 강신의 영화제가 설문을 돌립니다. 한 12월 중순 말쯤에 영화제 업데이트를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설문을 돌리죠.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제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스타이즈본 방송편 직전에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보내주셔서 청취자분들의 일상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아직 그 방송 듣지 못하신 분들 편안하게 한번 청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스타이즈본 2018년작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이 영화를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로 많이 알려진 브래드릭 쿠퍼가 첫 연출을 맡은 작품이고요. 우리 미국 팝가수로 알려진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의상들을 자주 입고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미국 팝을 잘 몰라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레이디 가가가 여자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브래드릭 쿠퍼고요. 주연과 연출을 함께 한 것이고 한국에서는 10월 9일날 개봉을 했고요. 원고를 작성할 때 보니까 제가 28만 정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관객이 들었고 스크린은 최대 555개까지 달렸었네요. 제가 녹음하는 이 기준으로도 스크린은 한 300개 전후로 많게는 370개, 80개 정도로 계속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관객도 만명 이상씩 들어가는 것 같고 이 방송편 들으시고 영화를 보실 분들은 극장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이오드는 좀 늦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분량은 135분입니다. 러닝타임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한국에서 15세 관람가인데요. 이거 좀 저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게 더 높아 되지 않나 싶은 게 배드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아주 관능적으로 찍은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여성의 나체가 살짝 지나가듯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배드신이 성애적인 측면이 없고 여성의 나체도 성적 느낌이 없기 때문에 15세로 한 것인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드신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19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불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약을 흡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 예전에 독전 한국 영화 독전에서도 마약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청불이 아니었었죠. 요즘 너무 좀 느슨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려고 원고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원고 쓸 때 참고한 글들이 있습니다. 두 개 정도 저희 블로그에 방송편 페이지에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읽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28만 정도로 관객이 들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 영화잖아요. 그래서 북미 성적은 지금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작비가 3,6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북미에서만 1억 2,79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제작비의 4배 정도를 기록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흥행을 매출 금액으로 따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람 숫자로 따지지만 그래서 10월달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이게 지금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 뒤를 할로윈이 바짝 뒤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흥행을 하다 보니까 극장이 좀 더 오래 걸려 있을 것 같고 극장이 오래 걸려 있는 만큼 VOD는 좀 늦게 나올 것 같아요. 대부분 미국에서 스크린이 막을 내린 다음에 VOD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영화는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도 스크린이 살아있는 이때 여러분 마지막 열차를 타시고 극장에서 이 영화는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화는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1937년의 원작 스타 탄생 이게 원작이고요. 그 이후에 54년에 뮤지컬 영화로 리메이크 된 적이 있고 또 그 이후에 77년에 또 한 번 리메이크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버전은 세 번째 리메이크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제목은 똑같습니다. 아우스타 이즈번 근데 한국에서는 예전 작품들은 스타 탄생으로 한국 제목이 되어있었죠. 이 영화의 촬영감독을 좀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 화면이 때깔이 좋아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감각적으로 느껴지게끔 나왔고 조잡하다거나 좀 산만한 그런 화면 연출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전체적인 연출에 있어서는 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영상면에 있어서는 좋지 않았나 그래서 때깔 좋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음악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사랑 영화이기도 하고 가수 지망생이 엄청난 스타 가수를 만나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사랑도 함께하는 그런 영화인 것인데 콘서트 현장 같은 라이브 현장 같은 그런 영상이 화면이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그것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찍었더라고요. 촬영 감독님이 매튜 리바티크 라는 분이라고 하네요. 주로 대런 아르노프스키 감독과 작업을 했습니다. 레퀴엠 블랙스완 마더 이런거 하셨고요. 그 밖에도 넘버 23 아이언맨 원투 루비 스팍스 힙합 영화죠.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 베놈 이런 영화들을 찍으신 촬영 감독님이십니다. 브래드 휠퍼가 남자 주인공 잭슨을 맡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런 락가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본과 제작에도 참여를 했고 연출을 직접 맡기도 했습니다. 데뷔작 치고는 흥행에서도 성공했고 비평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홀데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감각적인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감각적인 연출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오바스럽고 색감과 음악에서 지나칠 정도로 튀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감각적이면서도 그렇게 과도하지 않은 그런 적정선을 잘 지키면서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정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죠. 여자 주인공을 레이디 가가가 맡았습니다. 미국의 실제 팝 가수이고요. 여자 주인공 엘리 역을 맡았습니다. 가수 지망생 입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가수가 되길 꿈꾸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레이디 가가의 화장끼가 거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입니다.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레이디 가가는 가수인데 실제 지금 활동하는 가수인데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을 맡았으면서도 연기를 안정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감정식도 꽤 있는데 여우주연상과입니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표정을 잘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분명히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소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샘 엘리어트라는 브래드리 쿠퍼가 맡은 락가수의 이복형 역입니다. 매니저도 겸하고 있고요. 브래드리 쿠퍼가 맡은 캐릭터와 샘 엘리어트라는 배우가 맡은 캐릭터 사이가 이복형제 사이인데도 날씨가 꽤 많이 나는 그래서 거의 아버지 뻘의 형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둘의 갈등관계도 나오고 속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대사도 나오죠. 형을 동경했지만 형보다 더 뛰어난 가수가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형과도 좀 갈등이 있고 또 형은 이 동생 뒤치다거리 하냐고 굉장히 힘들고 이런 가족 사이가 또 있는데 영화 속에서 짧게 짧게 나오지 그게 깊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영화 뒷정보를 좀 알려드리자면 영화 속에 노래 장면이 꽤 많이 나오죠. 음악 영화이기도 하니까 그런 장면들은 전부 라이브로 촬영을 한 것입니다. 라이브로 하다가 틀리면 다시 끊고 다시 하는 거죠. 대부분의 음악영화에서는 립싱크를 하잖아요. 먼저 녹음을 하고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입만 뻥긋대는 그러한 상태에서 음악을 덧입히는 과정은 거치죠. 물론 그렇지 않은 음악영화도 있습니다만 레이디 가가가 자신은 꼭 라이브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OST에도 영화 속 사운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OST 그 앨범에 담기 위해서 따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영화 촬영 중에 라이브로 한 음원 자체가 OST에 담겨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OST를 만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보가 있더라구요. 레이디 가가가 라이브로 전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브래들리 쿠퍼도 1년여 동안에 보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밴드를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타도 맡고 있거든요. 영화 시작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기타 선진이 나오는데 여하튼 그렇게 1년여 동안에 보컬과 기타 연습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브래들리 쿠퍼가 영화 속에서 좀 늙어 보이더라구요. 보컬 연습한다고 좀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좀 늙어 보이더라구요. 제 생각보다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실제 무대 장면 사운드 이런 것 일부가 영화에 세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레이디 가가의 콘서트 현장에 가서 더부살이 곱살이 좀 껴가지고 콘서트 현장에서 영화 촬영팀이 촬영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관중들의 소리라던가 제가 보기에도 그 관중들이 CG가 아닌 것 같은데 그 관중들이 여자 주인공 이름 엘리 엘리 이렇게 외치는데 이것도 아마 유도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 영화 기획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할 때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미국 팝가수 비욘세가 여자 주인공을 맡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일정상 참여를 못하게 됐고 블레드류 쿠퍼가 레이디 가가를 섭외를 해서 지금의 스타이즈 본이 되었다고 하네요. 더 많은 정보들은 제가 블로그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되고 있는 그 스토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에 놀라운 재능을 가졌지만 외모에는 자신이 없는 무명가수 레이디 가가는 공연을 하던 바에서 우연히 톱스타 브레드류 쿠퍼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브레드류 쿠퍼의 도움으로 레이디 가가는 자기 아내의 열정을 폭발시키며 최고의 스타로 거듭나지만 브레드류 쿠퍼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예술가적 고뇌 속에서 점점 무너져가는데 점점점 이렇게 써있네요. 레이디 가가가 실제 가수 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가수 지망생으로 나오는데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좀 이질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너무 처음부터 완성형 적인 모습이 보여가지고 조금 이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 평을 좀 말씀드려보죠. 포탈 다음에 있는 것을 참고했는데 전문가 평점은 7.2점이 나오고 다음 쪽에 누리꾼 평점은 8.8입니다. 10점 만점에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정시우 평론가는 7점을 주면서 스타이즈본의 매력은 초중반에 몰려있는 편이다. 톱스타와 무명가수가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음악적으로 교류하는 하룻밤의 장면에 꽤나 공을 들였는데 그 감정의 결이 주는 울림이 강렬하다. 그에 반해 후반부는 급하게 마무리되는 인상이 있어 다소 아쉽다. 그리고 최재필님도 7점 주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미미해지는 이야기와 인물 묘사가 무난한 마무리로 연결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서정환 전문가도 7점 쇼비즈니스의 환상 이면에 집중하기보다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라는 통석극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 청중의 시점이 아닌 가수의 시점으로 담아낸 라이브 공연 장면은 현장감이 동반된 정서적 감흥의 극치를 선사한다. 뭔가 문장이 다들 어려운데 초반이 좋고 후반이 약간 좀 아쉬웠다. 그리고 사랑이야기가 좀 두드러진다. 뭐 이런 얘기들 같아요. 공감하는 면도 있고 또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면도 있는데 전문가들의 한줄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화를 본 저의 전체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가 리듬이 둔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야기와 감정의 개연성이 쉽게 납득되진 않았고요. 어쩌면 이 영화는 이런 점들 보다는 좀 더 감각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초반부터 후반까지 감각적으로 충만해요.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지는 않고요. 캐릭터 개개인의 감정 개연성은 좀 부족해도 두 남녀의 멜로 감성이 감각적으로 초반부터 후반까지 꽉 차 있기도 하고 시종일간 굉장히 풍성하고 기술적으로 완성도 있는 음악과 보컬이 흘러나오고 빛을 이용해서 감각을 자극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화면 연출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투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부터 원고를 읽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그 둔탁한 리듬 이것이 화면 전환 등의 편집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반지를 끼운다던가 난데없이 조연 캐릭터가 나와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대사를 하기도 합니다. 차분한 영화 이야기와 감정이 조금씩 고조되는 스타일의 영화를 즐기는 분은 이런 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워낙 감각적으로 충분한 영화이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초반부터 멜로 감성이 폭발하는 연출이기 때문에 뭔가 꽁냥꽁냥한 그런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좀 더 쉽게 공감을 얻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 만나는데 저렇게까지 친밀하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만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여러분 이 영화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영화에서 암시되는 사건들 예를 들면 남자 주인공의 불우한 과거 남녀 주인공 사이의 음악간의 충돌과 사랑싸움 그리고 쇼비즈니스 세계 등이 치밀하게 다루어지기를 바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깊이 있게 담겨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멜로우 감성을 중점으로 감각적인 여러 영화 요소들을 가볍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아주 대단한 영화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배우 출신 감독의 데뷔작으로서 꽤 야심이 느껴지는 감각적인 영화이기 이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께 권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적인 장면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장면 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기네요 첫 번째 장면은 이렇습니다. 영화를 시작하면 미국 전국구 락스타인 블레드리 쿠퍼의 콘서트 현장에 나옵니다. 매우 감각적이고 심장을 긁어내는 듯한 기타 연주가 흐르죠. 제 예상에는 CG가 아닌 것 같은데 객석을 꽉 채운 콘서트 장이 상당히 위압적으로 카메라에 담깁니다. 객석에서 바라본 무대가 아니라 무대에서 바라본 객석의 시점인 거죠. 영화 속에서는 객석에서 바라보는 무대 이런 시는 거의 안나옵니다. 무대에서 바라본 객석 이런 시점이 많이 나오고요. 저는 스크린 밖에 있는 제3의 관객이지만 그 화면 구도가 상당히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관중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화면에 담기거든요. 전국구 스타 블레드리 쿠퍼 는 이 무대에 오르기 전 술과 약을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약이 처음 보였을 때 감기약 이나 두통 약 쯤으로 생각했는데 영화 중반 을 넘어서면 그 알약 부셔서 코로 흡입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약류라는 것이겠죠. 마약 브레드리 쿠퍼는 할아버지 뻘의 아버지와 아버지 뻘의 이복형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영화에서 그는 자신과 아버지 관계를 대사로 짧게 언급하는데요.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 조차 바로 곁에 있던 아버지는 신경쓰지 않았다라고 회상을 하죠. 그 아버지는 계속 술에 쩔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브레드리 쿠퍼 또한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 상태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 불우한 과거 시절 때문인지 아니면 무대의 중악감 때문인지 앞서 영화사에서 내놓은 스토리 처럼 예술가적 고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알코올 중독 문제가 결국 그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무대에 오르기 전에 술과 약을 먹고 굉장히 많은 관중 앞에 무대에 오르는 그런 남주의 모습에 뒤이어서 곧바로 여자 주인공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큰 식당에서 일을 하는 여주가 화장실에서 전 남친인지 전 남편인지 그런 사람과 통화를 한 뒤에 고아움을 치죠. 이 화면 전환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완전히 대비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여자 주인공은 여장 남자들이 출연하는 바의 무대에 서기 위해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상관이 딴지를 걸지만 여자 주인공은 능숙하게 그 상관의 방해를 받아 넘기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한 무대로 유유히 발걸음을 옮기죠. 생활은 힘들고 사방은 어둡고 자신은 큰 무대에 출연하지도 못하지만 여자 주인공은 자신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골목길을 걷습니다. 이때 화면 구도가 참 좋았는데요. 골목과 건물로 된 터널 그 터널은 어둡지만 여주가 걸어가는 길에는 빛이 쏟아지거든요. 이 영화는 빛을 잘 활용합니다. 이렇게 남주와 여주의 상황이 데뷔됩니다. 처음 영화 시작하면 남자 주인공은 한낮에 메이저 콘서트 무대에 서면서도 술과 약을 먹고 여자 주인공은 캄캄한 밤 동네 바에 출연하러 가면서도 올곧게 빛을 향해 걷죠. 이 데뷔는 영화 내내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둘의 운명을 보여준 셈인데요. 영화 결말에 이르러 한밤중에 홀로 집 주차실 차고 차고로 들어가는 남자 주인공과 무대 조명과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으로 결론내어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대가 되어버리죠. 결론내가면 물론 영화 마지막 엔딩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영화 초반에 이렇게 둘을 데뷔시키는 그 장면들이 참 이상적이었고 이것이 영화 끝머리에 또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것도 흥미로웠고요.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각각 가혹한 대사를 듣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리무진 차량 운전 기사를 하는 아버지와 아버지 동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말이 함께 사는 거지 실은 살림 뒤치다거리 해주고 있는 거죠. 청소해주고 밥 차려해주고 이런 거죠. 여주의 아버지는 여주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바에서 노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침을 차려주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런 자신의 딸을 동료들 앞에 불러 세우더니 이 아이는 목소리가 참 좋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가수가 될 수 없어 나는 수많은 스타를 곁에서 봐왔는데 그들은 뭔가 달라 라는 말을 뜬금없이 해댑니다. 아침부터 딸의 꿈을 짓문개는 걸까요? 아니면 현실의 벽을 알려줘서 몽상에 빠진 딸을 구하려 한 것일까요? 이 부녀 사이 문제 이러한 갈등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문제는 영화상에서 화면으로 해명되거나 봉합되지 않습니다. 딸이 성공하자 그걸 그저 좋아하는 아버지로 변신을 해서 나타날 뿐이죠. 이렇게 감정의 개연성을 놓친 부분은 아쉽지만 저는 왠지 이 장면에 기억에 남더군요. 이창동 감독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불편한 식사자리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초록불거기 에서도 나오고 오아시스 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시 에서도 나왔고요. 이창동 감독 이 이런 불편한 자리 이런 걸 잘 만듭니다. 박하스탕 에서도 강가에서 갑자기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리죠.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손쉽게 상대의 꿈을 짓밟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걱정은 되고 그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계속 애쓰고 있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화도 나고 어쩌면 이런 현실적이고 가혹한 충고가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은 결국 스타가 됩니다. 영화 제목처럼 스타의 지본 이 된 것이죠. 여주가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대사가 가혹하게 생각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여자 주인공이 스타가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렇게 계속 꿈에 매달리면서 고생하고 실패하고 이런 모습으로 인생이 흘러갔다면 예의니 상처니 따지지 말고 그 대사의 의미만 본다면 말이죠. 어떨까요? 복잡하네요. 인생이 복잡합니다. 남자 주인공도 영화 후반에 비슷하게 가혹한 대사를 듣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홀로 집에서 쉬고 있는 남주에게 여자 주인공의 매니저가 찾아옵니다. 영화 속 매니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매니저가 아니라 음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나 팀장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속 연예인의 연예계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이죠. 여주의 매니저는 진지하게 브래드리 쿠퍼에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여자 주인공은 반드시 추락할 겁니다. 정확한 대사는 아니겠지만 대충 이런 뉘앙스입니다. 영화 속에서 여주는 남주의 도움으로 매니저 무대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업계에 영입되어서 음방까지 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심신이 썩어가는 남주에게 여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노래는 크나큰 버팀목입니다. 근데 나 때문에 여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제 기억에는 남자 주인공은 뭐라 반박을 하지 못하고 서글픈 눈빛으로 수긍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피곤한 상태에서 영화를 봤던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심신이 지친 남자 주인공에게 그런 대사를 던진 매니저 놈도 나쁜 놈이지만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참 슬펐습니다. 뭐라 반박하지 못하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영화는 그 직전까지 다시 밝은 느낌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의 대망신 이후에도 여자 주인공은 남주를 끔찍히 사랑했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남주가 다시 회복될 일만 남아서 이 둘의 사랑을 다시 피워가는 그런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매니저 놈 대사 이후로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인생은 참 우리도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기를 바라지만 그 사랑 때문에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애초에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까닭은 정점에 섰던 스타가 추락하는 과정과 감정을 현실적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과학적 욕망 뭐 그런 건가요? 저는 감정이 날것 그대로 부딪히고 표현되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영화는 그런 점을 치밀하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암시가 몇몇 나타나고 그래미 시상식에서 그 끝을 보여주지만 너무 파편적이죠. 잘 직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술과 약의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남주의 심리가 더 드러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영화가 그러나 적어도 매니저놈 대사하는 장면에는 그런 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남주는 결국 이 대사 때문에 주차실 차고로 향하게 되죠. 이렇게 두 주인공이 각각 가혹한 대사를 듣는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세번째 인상적인 장면은 엔딩 씬입니다. 이야기와 감정의 개연성이 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실 좀 심드렁하게 영화를 내내 보다가 이 엔딩 씬에서 울컥 눈물이 솟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심신이 다 망가진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 오래전 써둔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서 피아노를 치며 여주에게 불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스폴러 때문에 정확한 정황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뭔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다시 새롭게 사랑을 꼽혀갈 수 있는 그런 느낌에서 나온 장면이거든요. 여튼 제가 그 장면은 제가 설명을 세세히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영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시간상의 그 결말 직전 상황에 더 감정이 몰입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총평 하겠습니다. 원고를 썼더니 이렇게 금방 지나가네요. 좋은데요? 제가 영화를 봤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 원고를 작성하는 지금은 국내 상영 점유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네요. 라고 제가 써놨네요. 스크린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실 분들은 얼른 극장에서 보실 바라고요. 또 제가 방송 초월에 말씀드렸듯이 북미 흥행 상황이 좋기 때문에 매우 좋기 때문에 VOD가 좀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중심 축은 멜로우 입니다. 겉가지로 여러 소재가 붙어있지만 깊이 있고 치밀하게 직조되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주의 과거사 문제 가족 문제 약 술 이런 등등 문제 이야기와 감정의 개연성도 제 기준에는 많이 약하고요. 그러나 감각적인 요소가 참 충만한 영화입니다. 따라서 멜로우를 중점으로 이 감각들을 가볍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장면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밖에도 여러분만의 장면을 찾을 수 있는 정말 때깔 좋고 깔끔하게 나온 그런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영화가 무거운 사건들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또 치밀하게 이야기가 조직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부분들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방송 마치죠.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영화 꼭 보시기 바라고요. 스테이지 본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신의 영화제 설문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포털 다음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 오실 수 있고요. 블로그에는 그 달에 본 영화의 후기를 댓글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서로 의견 나누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게 되죠. 많이 밀려있지만 저희 강신의 수다 트위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팔로잉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주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등에 송출하고 있고 팟빵에는 송출하지 않죠. 유튜브에도 방송을 올리는데 팟캐스트보다는 살짝 늦게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든 팟캐스트 쪽이든 댓글 주시면 저게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는 조만간 다시 방송편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를 위해서라도 암수 살인이나 퍼스트맨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하지만 다음 방송편은 영화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스타의 지본 브래드리 쿠퍼의 데뷔작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첫 영화 주연작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네요. 미국에서는 굉장한 흥행을 하고 있고 OST도 빌보드에서 아주 높은 순위에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한국에서만 지금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 이 영화 이대로 흘러가기엔 좀 아깝습니다. 이 가을에 멜로와 음악에 흠뻑 빠지실 분들은 꼭 이 영화 막내리기 전에 극장에서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원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는게 더 속 시원한데요. 어떻게 습관이 돼가지고 큰일이네. 자 저는 이거를 빨리 편집해서 10월달 안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